여호수하 7장 여호수하 8장 여호수하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호하여 어찌어 이 백성을 인도하여 유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유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됐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순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오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오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위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하라 이에 여호수와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여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와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주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와가 사자들을 보냄에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 중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메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월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와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신들을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오늘까지 악월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와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업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와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업 뒤로 가서 성업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업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업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업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업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업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업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소쪽 베델과 아이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와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저무하고 이틀야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업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의 북쪽이 진치니 그와 아이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오천명을 택하여 성업서쪽 베델과 아이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업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업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와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업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랍아 앞에 이르러 정한대의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업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와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약길로 도망하며 그 성업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와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의 성업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업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와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업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들은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업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업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업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와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업을 점령함과 성업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사람들을 처죽이고 복병도 성업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처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와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메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이천명이라 아이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와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업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와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것도 아이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재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여호수와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네위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와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료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누가복음 3장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동생 빌리비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르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네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리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후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리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리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룩바벨이요. 그 위는 사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타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타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위시요. 그 위는 이세여, 그 위는 오벳이여, 그 위는 보아스여, 그 위는 살몬이여, 그 위는 나손이여, 그 위는 아미라다비여, 그 위는 아니여, 그 위는 해스론이여, 그 위는 베레스여, 그 위는 유다여, 그 위는 야곱이여, 그 위는 이삭이여, 그 위는 아브라함이여, 그 위는 데라여, 그 위는 나홀이여, 그 위는 수루기여, 그 위는 루이여, 그 위는 벨레기여, 그 위는 해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살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세시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